프랑스의 철학자요 문필가인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프랑스의 여러 개의 문학자고 유명한 사교육의 리더였던 시몬 보바르라는 여인과 함께 우리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계약결혼이라는 걸 시작해서 꽤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실전주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인간은 B로 시작이 돼서 D로 끝난다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B라는 걸 자랑하시면 birth 탄생을 말하고 D는 death의 마지막의 D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새로 태어나서 인생이 시작이 되고 죽음으로 인간의 인생이 끝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전주의 철학자이고 계약결혼이라는 새로운 어떤 문학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어떤 장분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인생을 정확하게 깨뚫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분명한 것은 태어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르트로도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났다 하지 않고 피투된 존재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 던져졌다고 말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린 누군가에 던져졌죠 그건 사르트로가 정확히 보았어요 우리가 태어남으로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스 9장 27절에 사람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한 것이로되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온 인생이 시작되지만 짧은 인생을 꾸름잡는 인생처럼 살아가다가 죽음이 오면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문을 열리고 이 교회에 들어와 예배를 시작하는 것처럼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새로운 하나의 문일 뿐이고 그 죽음되는 심판이 그 심판받아 인간은 영원한 지옥 속에 던져져 영혼에 살게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처음 지어진 운명인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에서 되어진 모든 죄로 인해서 인간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끝이라면 저도 목사지 않을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에 삽니다 영혼에 지옥 갈 삶이 우리 인생의 원래 실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방은 이 진리를 정확히 알았어요 사도방은 예배소서 2장 1절 2절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헌불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렸다는 말을 빼면 너희는 구원 받지 못한 너희는 헌불과 죄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3절 2,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특징은 그때 너희가 세상에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잠자를 달았으니 지금 불순적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다시 말하면 사단의 졸개로 살아간 너희들은 이미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방은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겸손하게 우리도 그때 너희들처럼 육체의 소원대로 지내며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아서 본질상 친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말해요 진노의 자녀만 무슨 말입니까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진노 저주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지 않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가다가 죽음이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영벌에 사는 것을 사도바울은 진노의 삶이라 저주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르트는 이 점을 놓쳤습니다 그와 함께 계약결혼했던 심원 보바라는 여인들이 이 점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잔치하고 파티하고 시를 읽고 문학을 낭수하고 살다가 그는 죽을 때 벌벌벌 떨면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 가지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행하실 일을 놓고 한 기독교 신앙인이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가게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B와 D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B와 D의 C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C가 뭘까요? 난 여러분이 영원히 답을 안 하는 변화 없는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있으면 사실은 계속 그렇게 변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해가지고 뭐 그냥 교회를 옮기는 만에 그런 말고 계속 이 자리를 변화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변화가 너무 너무너무 감사해요 C는 크라이스트 예수를 말합니다 C는 그루통이 주어지는 최인제를 말합니다 그는 그 교회를 통해 변화되는 기회의 최인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C는 컴패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죽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그렇게 깨지지 않습니다 죄이로인의 멸망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영혼의 지옥과서 멸망받을 진노의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B와 D 사이에 C 크라이스트를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삶의 새로운 최인지 변화된 삶의 길을 여썼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컴패션 믿음이 고백하는 자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최인스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본토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여해졌다고 감사하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부여해 보고 감사 안 한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으니까요 질병이 아프다 건강이 있으면 그거 감사할 일이죠 내 자녀가 문제 있다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풀어졌다면 그건 감사할 일이죠 그것도 감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그것이 묶여져 있다면 그럼 사업이 안 된다면 건강하다 질병이 걸렸다면 내가 사람들의 왕따를 당했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가 세상적인 것 조건적인 것 상대적 감사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 잘 되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거 귀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건 내 자녀가 좋은 결혼하는 건 감사의 제목일 것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라 그러나 그것에만 우리의 수준이 있다면 사자구리 들어가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던 단일 같은 감사는 우리에게 있을지 않을 것이오 그렇다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아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서 그러나 시간을 이렇게 또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삶이 잘 되고 잘 되지 않은 것과 관계없이 내가 건강함과 연약한 관계없이 내 자녀가 잘 되고 잘 되지 않은 것과 관계없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감사로 뭔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감사를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보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지 할 수 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영생 얻으려 이 짧은 한 구절은 성경이 어느 구절보다도 크고 넓고 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냐? 설교를 가능하면 눈을 뜨고 들으시면 참 좋겠어요 설교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봤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한 구절 더 구운 구절도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구절만큼 이 구절만큼 크고 넓고 깊은 구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절처럼 강력한 구절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능력이지만 이 말씀처럼 능력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봉은 삼르십시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만을 모르세요? Why? 앤섬이 대화할 답을 해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 구절처럼 크고 중요하고 무게 있고 힘 있고 깊이와 넓고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가장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이 가장 큰 품으로 온 세상 사람을 다 안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란 말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다 포용하는 가장 큰 단어는 세상이란 단어입니다 미국 사람 그러면 2억 일본 1억 한국 5천 중국 8억 그것밖에 안 되는데 세상 그러면 모든 민족 50억 60억을 다 포함한 하나님의 열려진 어마어마한 열려진 마음을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처럼 이처럼이란 말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 만큼이니까 이건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크고 넓고 깊은 단어를 어떻게 예수님이 다르게 표현할 수 없어요 이처럼이란 말은 이만큼이 아닙니다 어마한 우리로서는 개선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한 것으로 깊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누군가 말하기를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목을 씻겨주는 조그만 샘물 같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대한 폭포수 같다고 말할 만큼 이처럼이란 말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 오셨습니까 가장 크신 분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오십분만 아니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고통인 멸망이라는 걸 지어버리고 우리의 가장 큰 귀중한 선물이 영생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영생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멸망처럼 저주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뭐 암이고 뭐고 답줘 봐도 멸망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자로 영생이란 보물 앞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짤막한 구절 속이지만 가장 큰 이야기고 가장 놀라운 이야기고 가장 넓은 이야기 가장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이 주님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밖에 없는 감사의 보아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시간상 두 개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일주일 내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데 대해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는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이 타락해버리고 변해도 그러지 우리가 처음 인생을 자라서 사춘기를 건너뛰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 그 이를 만나고 그녀를 만나서 어느 날 그 만남 속에 그냥 보통 만나는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녀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만나고 싶고 용기 내서 만나고 작업을 걸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고백이 되었을 때 이러면 어떠던가요 그때 생각을 다 잊어버리셨나요 지금 다 잊어버리셨겠지 지금은 손을 잡아서 심장이 뛰지 않겠지만 그때는 생각만은 심장이 뛰고 약속이 시간이 일주일 뒤면 얼마나 일주일이 안 가는지 그리고 어느 날 서로 사랑이 확인되어 고백되었을 때 그때 집으로 돌아오던 밤길이 어땠던가 여러분 사랑은 안 해보셨구나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고 인간의 사랑도 내 삶의 고통을 이기는 힘이고 인간의 사랑도 내 삶을 아름답게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달콤한 삶 속에는 다 사랑이 있는 것이죠 모든 노래와 시와 문학과 영화와 소설이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끼리의 사랑도 우리를 힘 있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 심장을 뛰지 않게 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와 상대적인 세계를 추월해 산다는 것이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걸 자기 중심의 입장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험들 오해하고 다 그러잖아요 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고 항상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상대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안했다고 해서 내 언어가 달라고 삶이 바꿔지잖아요 어느 스승이 자기의 제자를 가르치는데 수습객회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러 내려갔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청소하고 한 사람은 대강 청소를 했느니라 한 사람은 열심히 청소하다 보니까 얼굴에 수껌등이 가득 묶고 나오고 한 사람은 대강하다 보니까 얼굴이 깨끗하게 나오는데요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열심히 자기 얼굴을 씻겠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얼굴을 열심히 씻을까요 계속 감사해요 계속 답을 안 한 여러분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려요 뭐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씻어요 왜요? 얼굴이 더러우니까 스승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유혹자 권사님처럼 얼굴 새까만 사람은 막 열심히 씻었겠죠 스승이 이렇게 대답해서 아니다 일 안 한 사람이 일하는 사람을 보고 어 내 얼굴 저렇게 검악했다 그걸 열심히 씻었고 얼굴이 까만 사람은 상대를 보고 어 나도 하얗겠다 그걸 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스승이 그 제자랑 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열심히 일해서 얼굴이 까맣게 더러워진 사람하고 적당히 농평이를 펴서 적당히 얼굴이 하얀 사람인데 누가 더 열심히 얼굴 씻었겠는가 아 우리 선생님이 지나 일주일 했던 걸 기억하는 묻는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일 안 한 사람이 얼굴을 씻었을 것이 열심히 씻었을 것입니다 일주일 뒤에 배웠으니까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틀렸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자기 얼굴을 열심히 씻었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안 씻었다 왜 그렇게 답이 다릅니까 일주일 만에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그때그때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귀의금은 키고리어 고의금은 코고리어 사람은 그렇게 살아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때때로 사랑 때문에 살맛이 나고 사랑 때문에 절망을 극복하다가도 때때로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사랑이 변질되면 자살하거나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는 사랑이 전쟁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끔찍한 것은 자기를 버리는 한 여자를 찾아가서 그 여자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어떻게 부모까지 왜 죽입니까 심지어는 할머니까지 죽여버려요 왜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 법무나 우리는 상대방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내 사랑이 다르다고요 그 사람에 어떻게 대하나 따라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하는 사랑이 달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중요함에서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이 떼도는 병이 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독약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곧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중심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무조건 모든 사람을 내가 살아간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공로가 아닙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철두철물 우리의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한번 사랑하면 우리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 우리의 선함과 행함이었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버리고 체인받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변할 것인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도바울이 답을 됐어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 말은 지독한 말입니다 죄가 주는 잠시 케락 속에 동물처럼 썩어져 갈 때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 우리 자녀 보면 예쁘잖아요 태어나 애들 보면 깨물고 싶잖아요 그리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역질 나고 냄새나고 썩어져가는 이번에 유병현 사람이 죽었을 때 가서 보니까 이미 구더기가 지나고 심지는 구더기에 다 죽을 정도로 다 부패되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우리 모습들이 그런지 몰라 여러분 지금 멋있는 폼으로 앉아계시면 우리가 그럴지 몰라 그런 존재를 그분은 믿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사랑과 다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면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대훈 장노님 지금 결혼하신 몇 년 되셨어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결혼하신 몇 년 되셨나요? 그럼 유혹자 권사님 결혼하신 몇 년 되셨나요? 38년 40년 되셨죠?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40년 사시는 동안에 한 달만 따로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가져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게요 장노님 장노님 어떠세요? 우리 옥자 씨를 만나 40년 되셨는데 아 나 우리 집사나와서 일주일만 떨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겹다 그런 생각에 한 번도 드신 적이 없으신지 없는데요 없는데요 없으면 없는 게 없는 데요 어쩌다는 거예요 생명에 지장이 있으실까 봐 말씀 못 하신다 우리는 사랑해도 때때로 떨어져서 마음이 있고 마음이 없어도 죄송해요 여러분 가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떨어져서 많이 사네 죄송해요 한 집에서 한 이불 속에 살아도 떨어져서 많이 살아 방이 없어도 합수로 자는 것이지 항상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떨어져서 살고 싶은 애가 있어요 안에 한 개 살지만 그냥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안 가니까 그냥 사는 게 다시 화폐지고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고 싶지 않으시고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고 싶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제발 너하고 안 살고 싶다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진작은 우리 감사의 원인 아니 남녀가 만나 사랑하는 것도 감사하고 감격인데 하나님이 냄새당 우리들을 써니 우리들을 아무런지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해서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 하는데 한 번 내가 너를 결코 떠나니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우리가 사랑하기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감수하면서 그런 것이예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고른서 13장 4절의 8절까지 사랑의 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냐 하며 이것이 굴렀고 그분은 그 사랑의 예수님이 때문에 예수님이란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 장을 다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독생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놀라운 사랑의 표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그만큼 이처럼 사랑한다는 사랑의 상징이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나님을 들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말 빼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쉬게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덮어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나를 견디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자기의 유의를 굳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 감소가 안된다면 올해 신앙은 결코 감근할 수 없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조상이 된 것은 변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애굽으로 도망가요? 자기 죽게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요? 그것도 두 번씩 팔아요? 인신매매 1억 아브라함이란 걸 아십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가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요셉 고자질적인 전문가입니다 주체 없는 여성입니다 눈치 없는 여성입니다 얼마나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면 형제들이 미워했겠어요 저 같으면 엄마 나 형제들 미워할 것 같아 한 번쯤 할 텐데 말함이 못한 이 철없는 일을 하나님은 놀라운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의 그림자로 세우신 누구 때문입니까? 그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감옥까지 찾아가 그를 지켜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바스바를 범했고 바스바를 남편이 죽였던 죄 많은 다윗이 하나님의 합판자로 불려오는 명예전당에 앉게 된 것은 그의 선함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고 떠나지 않았던 온유하시고 오래 참고 다 덮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윗은 그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행악자인 바울이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몸을 팔아먹고 살았던 죄 많은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겁쟁이 변혈자인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가 나중에 돌아와 순교의 삶을 갈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들 수많은 어려움 속에 이겨낸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 좋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앉게 하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있다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있다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분 온유하심과 오래참하심과 선하심과 자기를 대치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 모든 걸 돋보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정말로 감사일 때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고 이 평생 감사가 반혈이 승리처럼 반혈이 승리처럼 저와 연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제를 주셨으니 이는 저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세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멸망이란 말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망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멸망은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가서 안낼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교우들이 저 집에 왔어요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제가 한국을 다녀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남성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안 오신 분들은 자기 기도만 하지만 한국 가면 옛날 친구들 너무 많이 만나지 마십시오 특히 혹시 옛날 애인들 만나지 마십시오 특히 술집 절대로 달란주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달란주전 가면 안되지만 가도 다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가게 할지 원하는 것입니다 멸망은 심판받아 영원한 고통인 지옥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손이 죄를 짓냐 그럼 잘라버리고 불구자로 살다가 영생이 가는 게 낫지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너 눈이 죄를 눈을 뽑아버리라 다리가 다리를 잘라서 불구자로 살다가 영생이 가는 게 낫지 지옥 가지 말라 지옥 가면 구덕이도 꺼지지 않을 만큼 불이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멸망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부족해서 그분은 우리를 멸망해서 건져내셔서 영생이라는 삶을 주었어요 그걸 누가 그랬습니까 독세이제크를 통해서 그분은 공인호신이 때문에 죄 대합을 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죄값을 지불하도록 그의 독세이제 아들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삼을 얻게 하고 그 죄삼의 열매 구원의 열매로 영생이라는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멸망은 사비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가서 고통스러운 삶을 영원히 사는 게 멸망입니다 그 멸망의 가장 큰 주의의 대상에서 우리를 가장 큰 행복의 대상인 영원으로 영생으로 옮겨준다는 것은 한우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여러 번 여러 번 물었을 거예요 정말 이번에는 우리 이두현 장모님 크게 좀 배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앞에 앉은 손봉장께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모님 1조원을 드리겠어요 1조원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혹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1조원을 드려요 그럼 1조원이란 말은 하루에 10만 볼씩 계속 써도 죽을 때 못 쓰는 돈이에요 그 1조원이면 그냥 권사님이 권사님도 모르고 우군이 경헌이 그냥 야 하루에 마음을 써라 그래도 네 분이 합작에 써도 절반도 못 쓸 돈이야 그 돈을 줄 테니 그렇게 사세요 그 대신에 죽으시면 지옥 가야 돼요 1조원 받겠으면 안 받겠습니까 아니 좀 크게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진짜로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린 너무나 당연한 것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생하고 어떤 것을 바꾸겠습니까 영생을 내가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공로해서가 아닙니다 내 선을 따는 게 아니라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하나의 우리를 사랑하여 대신 보내주셔서 생명길을 여쭤던 그분의 십자가 밑에 앉아서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삶에 대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린 새로운 삶의 찬스가 열리는 것이죠 구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열매가 영생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아멘 중요하다 강조한다 내 말을 듣고 날 뻔히 믿는 자는 영선 없고 심판을 이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처럼 귀한 게 없는데 우리 귀함이 이 본물 속에 담겨져 있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란 단 하나만 생각하면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생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야기했잖아 일종원하고 영생을 안 바꾸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생만큼 규정이 어디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 길 하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거라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아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진 줄 아십니까 영생이라는 감사의 능력이 없어 그렇습니다 영생이라는 감사의 능력을 가지면 우리의 슬픔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때때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진 줄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네 왜 돈 번 사람이 막 더 돈 벌려고 그랬습니까 있는 사람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영생이라는 그 감격과 감사의 보물이 없으니까 대신에 다른 걸 찾으려고 하는 헛된 노력인 것이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감사해 보셨습니까 저는 하나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많지 않은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제가 목사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큰 교회 목사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리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너 깨어본 적 이렇게 잘생겼죠 비웃지 마시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살립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금요일 저녁에 오늘 내가 치료를 받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 명이 하나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치료를 받는데 사인하라는 거예요 해야도 저렇게 하겠어요 그래야 한다는데 여기서 세 명이 와 있어요 이 사람이 올 필요가 없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저스텐 케이스 이거 하다가 혈관이 터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또 심장이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또 그 해결할 사람 한 사람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누우라고 해서 탁 하면 되는데 다 의사들 와가지고요 다 기다리고 나 사인하라고 인신하라고 했어요 우리 집사람 또 나가라고 제가 두려워 더럽게 안 더러울게요 기분은 해평은 아니지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는데 나 이거 하다가 죽겠냐 죽을 때야 죽겠지만 이거 하다가는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게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I'm okay 여러분 암이 나는 것 보니까 죽지는 않을 것 같아 제 가슴에 정기로 지셨던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차인 있으니? 그래 I'm South Korea 내가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래요 그리고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도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편안히 할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아야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난 걱정이 안 한다 그런 영어 할 줄 모르고 가만히 있었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사랑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아직 일이 안 끝났는데 아직 내가 이 교회 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데려가실 거냐 두 번째 오케이 데려가진다 하더라도 I'm okay 아민 아노에서 감사합니다 아민 아노도 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내 삶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이 여러분 건강입니까 저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의 능력이 경제 있습니까 망하는 거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유하고 담당할 수 있는 건 날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살다가 죽어도 우리는 안 죽습니다 그것이 나이를 살아가게 하고 나를 자유케 하고 강건케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언어가 저주와 언어와 모든 불평가 뿐만이 나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건 영생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교만을 버릴 수 있는 건 영생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망했어도 당당하게 살아올 수 있는 건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길을 얻었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나를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있다고 까불고 없다고 상처받고 쓰러지는 것은 아직 영생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인 것이지 로마 시대에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당할 때 10명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얼음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30만 치는 그전 다 죽을 것입니다 로마 집행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 와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예수를 조조하면 내가 생명을 살려주겠다 5분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들은 나와도 죽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견뎌부터 뛰어나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조조한다고 그들이 날 살려달라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 지켜던 로마 병정이 자기 옷들 다 보자 한 사람의 옷들 다 갚더니 자기 대신 그 빈 구멍이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얼어서 죽었습니다 로마 그 코니는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복음을 전했고 그를 믿음으로 그런 영생의 구원의 복음을 알고 그런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그 죽음을 기쁨으로 택한 자살이란 건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순결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그 속에 뛰어들어가 변절자인 한 그리스도인 대신 그런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감수할 수 있는 감사 두 가지입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이처럼 큰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뿐만 아니라 그분이 선물하신 구원의 영생입니다 여러분 세상 걱정해 마십시오 힘드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여러분의 천국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졌다고 까불지 마십시오 다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은 영생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빼앗겨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상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요즘 감사가 안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삶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을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실패가 아닙니다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가장 크신 분이신 복생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와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장 값진 보아이며 구원을 통해 얻어진 영생만이 가장 귀한 보아임을 믿사오니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